한, 둘, 셋, 넌 벌고, 셋, 넌 벌고, 셋 넌 벌고, 셋, 넌 벌고, 셋, 넌 벌고, 셋 항상 우리가 코다리가 아약한뒤 춘향 모친이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한번 이어보자, 이제 오늘 춘향 모친이 나온다고 아마 되겄네 왜냐하면 오늘 코다리를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이 많아서 코다리를 한 번 더 배울텐데 이제 우리는 다 끝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읽어보자고, 읽어보자고 한 번 불러봅시다. 우리는 해야될 거 아니야, 한 번 배워신 게. 불러봅시다. 아따, 우리 거시기 리타님이 확실히 집에서 듣고 왔대야. 들어서 그러는가 거기 잘 받아들이네, 확실히. 저기 유튜브 우리 저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금요권. 그래서 그러는가 잘 받아들여. 그냥 제가 결석하니까 어차피 그냥. 잘하셨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오히려 끝부분은 많이 해도 끝부분은. 항상 우리가 끝부분이 약하잖아. 끝부분이 약하잖아. 왜냐면 앞에 것은 마일리티가 쌓였는데 뒤로 갈수록 안 그러잖아. 항상 뒤가 약해, 물러, 우리가. 뒤를 딴따른 이야기. 준혁 묻힌 일 나온다. 시작! 준혁 묻힌 일 나온다. 준혁 묻힌 일 나온다. 헛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번향이 없이 나온다. 준혁 방영창 앞에 가만히 돌아서 위로를 태고 들으니 정녀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준혁 묻힌 일 나온다. 준혁 묻힌 기가 막혀 어간 바로 석자올 올라 두 손 벽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한 초상도 어려운데 세 초상이 웬일이냐. 상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침묵 지고 딸 걸으며 야유년아 쏙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드냐 우회 되기가 쉽고 기어 대권한 방법이 말고 여하여 물새 아리여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공황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너는 양원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마음대로 부터 놓아야 남과 별로 다르던지 잘되고 잘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 오구 말 좀 허여보세 내 땅으로 드린 추호장 사랑이를 버리고 갔나 보니 인물이 밉던가 언어가 불순던가 잠실없고 흉마득은가 도련의 항과가 음란은 가을 무엇이 그르기로 이 복면을 주려시오 군자 숙녀 버리란 법 군자 숙녀 버리란 법 질고 치약이 범차 않으면 버리란 법 난 주롸 도련님은 모르시오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춘향 사랑을 질 잠시도 덥치않고 주야 장촌 어루다 말 경무 가실테는 주옥 뛰어버리신 일 양주 천만 산들 가느군 춘통을 잡음해 낙화운 도겸이들 흔들고는 나비가 돌아와 내 따록같은 화용신 부득 장춘절로 늙어 홍안이 백수되면 시호시호 부재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내 딸 춘향임 그 일제 월청병 야삼경 창전 두드건달 왼천 하발과 접첩 수심이 어리여 가구은 생각이 간절 초당전 악의상에 담배 피워 입에 물고 이리저리 넌일다 불꽃같은 시름상사 심중에 왈칸 나면 손들어 어둠물 씻고 풍력을 가르치며 한양 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홀 괴나 미녀를 꼬여 물듣꼬여 이별이 되려라 아주 기꼬여 영리적 일자수서가 좋은 저러면 긴 한숨 피는 불은 창 끝을 넣은 내 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평안안고 돌아 누워 두야 글끄러 불쟤 속에 우라가 홀 홀 편히 안이고 무엇이요 글그넘이가 젖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지름 상상 깊이 틈병 내내 고치는 못 오고 온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 굵은 년이 날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까마귀 개 발부러 던진 듯이 혈혈단신니 내 몸이 이르르지 아오니까 이왕에 가실 때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장다리까지 마저 죽여 산식 구워줘 죽여 땅에 무엇도 가면 같지 살려 두꺼는 못 가리다 양반을 잡세우고 몇사람 신세를 방치려고 고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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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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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맺었소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주에 그 뭐냐 추낭 모친 인자이 거기 한 번 더 배우고 그거 배워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배우고 아 아